네.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 전해지면서 거취에 대한 전망,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한상혁 위원장과 함께 거취 논란을 지금까지도 겪고 계신, 아직 임기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겪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여러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관급 중에는 두 분 남으신 거 아니에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고위직, 정무직 인사 중에서 임기를 끝까지 그래도 지금 지키고 계신 분이 두 분인데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만약에 구속이 되셨으면 이제 거의 물러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동병상년으로 마음을 조리면서 정말 밤새 저도 기다렸는데 다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속되셨으면 정말 큰일이다. 이제 나한테 또 닥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겨내셔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방파제가 잘 버텨주셨네요. 네. 우리 한상혁 위원장님이랑 저랑 서로 연락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또 잘 이겨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제 한상혁 오늘 새벽에 영장 기각되고 특히나 거의 영장 내용에 범죄 소명이 틀붙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도주의료도 없고 두 가지를 다 들었던데 이거 뭐 영장 내용도 그렇고 기각 사유도 보니까 그것 자체가 정치적 표적 수사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공감하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감사원 감사에서 비슷한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사실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혐의가 있든 없든 일단은 좀 뭔가 시나리오대로 뭔가 문제를 제기라고 구속을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공통점이 감사원 감사받고 수사받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특히 감사원에 굉장히 고강도 장기간 감사가 이어졌다라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방통이나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한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 의도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가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한상혁 위원장이랑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실상 임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두 명의 장관급 기관장이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처음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고 최고위 대통령부터 여당의 고위직 의원들 대부분 일단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고 그런 사퇴 압박의 측면에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고 또 한상혁 위원장의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거는 사퇴 압박을 하는 물러나라는 그런 간접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어제 저는 보도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게 소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하는데 특정 이벤트 회사 제2사라고 나왔던데 이벤트 회사한테 업무보고 진행을 용역을 막 줘서 문제가 쭉 여러 부처가 됐는데 방통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해서 대상에서 빠졌더라고요. 업무보고도 못 하셨어요. 네. 국무회의도 못 갔고 출입이 금지됐고 당연히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해라 이렇게 못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라는 건 권익위 부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업무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장관들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각 부처의 업무가 어떤 건지 파악을 해서 대통령이 조율을 한다든지 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건데 그걸 보고를 안 받는다 이러면 나는 권익위 안 하겠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가 아닌가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권익위 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대통령께서 하실 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을 했습니다. 어쨌든 부처별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업무보고 행사 진행비를 납부를 했던데 방통위하고 권익위는 업무보고를 대통령이 안 받으시는 바람에 저는 솔직히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이사가 너무 여러 군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게 5천만 원씩 쪼개기 한 거 아니냐 수익이 가능한 액수 이런 의혹들이 지금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권익에 신고가 들어와야 할 사항이 많네요. 그렇군요. 신고가 들어오면 국민 권익을 위해서 권한을 발동하시겠다. 한상영 위원장도 지금 불구속 기소되면 또 공무원 징계 규정이라든지 공무원법 적용 여부에 다툼이 있습니다마는 즉 거취를 계속해서 압박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도 거취 관련된 압박을 받고 계십니까? 하루가 좀 살 어른 같은 그런 하루를 무사히 지나면 오늘도 무사히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무형의 여러 가지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공포스럽고 두렵더라도 여기서 물러나면 제가 그런 압박의 굴에서 도망치는 거다. 비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끝까지 법에 정해져 있는 정치적 충립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역전이 됐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으로부터 관사 보수 비용 지출 관련해서 횡령 수도 동파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최재해 감사원장이 관사 보수 비용으로 억대의 돈을 썼고 그게 국무권익위원회. 1억 4천 정도 썼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익의 신고가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 이런 거에 권익이 휘말리는 것을 차단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지금 어쨌든 굉장히 중간에 끼어가지고 사실 마음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도록 대내외적으로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직무 회피를 했습니다. 이게 직무 회피 의무가 법상 있는 건가요? 네. 저의 경우에는 직무 회피 의무는 법을 분석을 해보니까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은 직무 회피를 하려면 신고자나 관련자들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신고하신 의원들과 법률상에 저는 사적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사안이라 법률적으로는 해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오해의 소질을 없애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틀림없이 제가 이걸 조사에 관여를 하면 또 위원장이 또 뭔가 자의적으로 이걸 감사원장에게 불리하게 한다. 이런 정치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부위원장 세 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임명되신 분이죠. 부위원장 분의 한 분은 더 못 건들겠다 하고 또 그만두셨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됐던 분은 권익위 위원장의 회피 신고는 법상 부여된 회피 의무에 따른 거다라고 성명을 다 내셨어요. 부위원장님들 어떻게 잘 좀 단속이 이렇게 잘 다독다독 걸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부위원장님들 세 분이랑 비록 인명권자기는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지만 권익위라는 이 한 지붕 하에 또 이건 저희는 정치적 중립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원만하게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하고 저희들끼리 악수도 하고 또 좀 같이 식사도 하고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성명이 나왔어요. 저도 좀 당황을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오늘 페북에 올렸습니다. 좀 서로 우리 부위원장님들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또 원만하게 서로 잘 협조해서 잘 지내보자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최재회 감사원장하고 유병호 사무총장 표적 감사했다. 직권남용이다 등등으로 해서 공수처에 고발하셨죠. 지금 고발인 조사는 마치셨나요? 고발인 조사는 아마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공수처에서 어느 부분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일단은 사퇴 압박 표적 감사의 경우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의 경우에 감사를 통해서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사퇴 지킨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의 경우에는 부위원장께서 감사원의 압박감사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성립될 가능성이 첫 번째 이슈고요. 또 하나는 제보자가 감사원 쪽 주장으로는 권익위의 고위 관계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보자의 제보를 확인하는 감사를 권익위의 감사원이 한다 이렇게 감사원 쪽이 주장을 했는데 제보자의 제보를 확인해 보니까 위원장이 형사소추 가능한 위법사항이 사실상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보자로 추정되는 권익위 고위 관계자가 증인으로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제보자와 증인이 동일이라고 하면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보자와 증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게 수사의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상당히 대부분이 허위 무고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무고처의 성립 여부라든지 또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법 위반 관련된 그런 문제라든지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무고 또 명예훼손 명예훼손 위원장님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공수처 수사가 어디까지 가는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감사는 근데 끝났습니까? 이게 감사 안 했던 때가 더 짧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감사원 감사가 처음에는 3주 예정으로 권익위에 왔거든요. 네. 근데 계속 재현장 재현장 해서 실질 감사 그러니까 세종 본부에 왔어 한 감사는 한 2개월 정도 했고요. 그리고 그 끝나고 난 이후에도 권익위 직원들 계속 서울 감사원 사무소 조사소에 계속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했고 그 이후에 또 감사원에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 개시를 하겠다는 통보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개시 통보가 현재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직도 감사 중인 상황이라 사실상 언제 종료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위원장님에 대한 어떤 감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종료가 됐으면 감사 결과 보고서가 감사원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지금 다른 감사가 또 새롭게 시작된 거고 이전에 했던 감사는 감사 결과 보고서 나올 때 된 거 아닙니까? 사실상 통상의 경우에는 벌써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도 남은 그런 시간인데요. 아직도 감사위원회 회부조차 안 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임기가 6월이시는가요? 지금 3개월 남았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가 3개월 안에 나올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위원회 회부조차 안 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이해충돌 유권 해석 시작했죠.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고발한 더 탐사 등 이런 사람들을 검찰이 조사하는 것.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이해충돌 아니냐. 이 비슷한 게 추미애 전 장관. 또 자녀의 논문 관련된 의혹. 그것도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권익의 유권에서 원칙에 따르면 이해충돌이 성립하려면 사적 이해관계자 지휘와 직무 관련성이나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지금 유사한 사안이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 이 셋 다 권익의 유권 요청이 제기가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자녀나 본인 어쨌든 권익에서 해석하는 사적 이해관계자 지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랬을 때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이게 이해충돌이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제가 있을 당시에 직무 관련성 있는지 여부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수사지관을 행사를 했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한 적 없다. 이래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이해충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경우도 현재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본인과 자녀.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유권에서 사실 확인 요청을 대검과 법무부에 지금 보내놓은. 수사지휘 받은 적 있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추미애 장관 유권에서의 권익위에서 이해충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감사원이 저를 직권남용이다라고 지금 대검에 수사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동훈 장관 권익위에 어떻게 결론을 내야 돼요. 이해충돌이 아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한 것도 직권남용으로 감사원이 한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해충돌이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손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도 뭐. 권익위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지나친 공격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공격을 한 거고. 추사 요청 감사합니다. 네. 아직 임기를 3개월 남기고 계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